자 남자 스포츠모델 클래식 부분 영예 5위 잠깐만요 403번 정순옥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순옥 선수 자 바로 이어서 사알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번호 156번 샬리 쟤 축하드립니다 자 영예 3위 축하드립니다 86번 황새돔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클래식 부분 영예 2위 제가 바로 418번 김혁신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자 클래식 부분 영예 1위 대단했습니다 118번 김 동현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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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